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한 분이 있습니다 웃지마라, 웃지마라가 아니고요 웃지무라 간조입니다 자꾸 저도 웃지무라 간조 그래서 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웃지무라 간조 이분이요 일본분이신데 일본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동양평화를 외치시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자기 모국이죠 모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별악이 내려칠 거라고 늘 입만 열면 선포 아니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외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지지라는 병으로 뇌속마비를 앓습니다 여러분들 뇌속마비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눈을 움직이고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보냈다고 하는 그 예화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은 일본의 요비라고도 불려집니다 일본의 욕 벌써 그 욕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만은 해도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지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벌써 기억이 되죠 폐렴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도 있었고요 지병으로 앓던 아내를 잃어버리게도 되고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다는 게 나중에 그렇게 앓고 같이 힘들었지만 결국 또 나중에 또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건 죽음으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늘 불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일본에 대해 얘기를 한 분이니 자기의 모국에서 박해를 받고 같은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또 배신을 당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아픈 거에서 자기의 지병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세 번 구했는데 그 가시를 그 몸에 갇힌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곳으로부터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제부터 책과 방송과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일본인들을 회개시키는 사도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무교회, 교회가 없어도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각자의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괴롭지 않았더라며 괴롭지 않았더라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며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 시가요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닿으며 뜻을 닿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한 그 말씀이 이 우찌무라 간주의 그 이 짧은 시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즐기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고난이 좋다 난 힘듦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한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한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마음의 한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저는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문 속에서 마음까지도 괜찮은데 마음의 한례 그러면 일단 이것은 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한례가 주고 있는 의미가 벌써 칼을 대는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육체의 한례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표식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방법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며 노예까지 포함해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를 지키게 하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은밀한 표식을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된 의식이라면 그 후에도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아이가 8일째가 되는 날이면 이 의식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8일이에요 8일 그런데 이 8일째가 안식일이라면 안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안식일일지라도 한례는 베풀어야 돼요 대속제일이라도 베풀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절기 염키퍼의 날일지라도 한례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례가 신약 때는 분분해지죠 왜냐하면 교회가 생기면서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논쟁의 중심이 되면서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받아린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교회가 흔들리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의미와 마음이 없는 행위적 한례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10개명을 다시 한 번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광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개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뭐 했죠?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는 장면이 나온 후에 두 번째로 개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신명기 10장의 내용이에요 시작되는 그 부분이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가르쳐줘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한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한례를 받아왔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한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400년 애국의 생활을 통해서도 그것을 지켜왔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표적 표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경외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례의 언약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세웠고 우상의 절하고 우상의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한례로 되지 않기네 그 한례를 어디에다가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디에다 새기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새기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새기고 주 앞에 겸손히 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 때부터 육신의 한례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한례에 대해 확신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마음의 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자 아들이자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여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하는 그 한례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이 율법적 한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한례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순정한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는 말씀을 신명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파라독스한 행동이에요 파라독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역설 역설의 뜻은 부정하기 힘든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요 십자가 십자가에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 역설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이 한례를 베푸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픔 때문에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즉 마음의 한례는 내 인생의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 담겨있고요 이 성경 전체 안에 담겨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평안을 주시고 안락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왜 고통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왜 이런 방법으로 생명을 얻게 하냐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한례를 통해서 그 마음의 한례의 자국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돼요 생명이 그곳에 깃들고 그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이 역설이 이해되면 경험되어지면 이 십자가가 마음에 주는 한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한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죽임당하는 것을 보시며 아파하셨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통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피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마음의 한례를 통해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을 먼저 또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라스에서 2장 11절의 말씀에 이 한례가 그리스도의 한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한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손으로 한 한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벗고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례 마음의 한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육을 쫓아가서 살아간다면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영을 쫓아서 살면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육의 삶을 살고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스스로가 성령으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육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퇴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한려를 성령을 쫓아 간직하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음의 한려가 없다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7장 5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을 봐서 마음의 한려를 받게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신명계에서도 나온 얘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천년 넘은 시간을 한려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말씀은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의 한려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한려 없는 이는 곧 목이 고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사람 앞에 교만함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교만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망에 처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스테반이 마음과 귀에 한려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명계에서 하나님도 분명히 그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마음의 한려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의 오시고 부활하신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은 곧고 마음의 한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것이 스테반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도 목이 곧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마음의 그릇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한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한려가 없는 사람이 그 곧고 교만한 목을 가짐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죠 마음의 한려가 없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게 되고 성령을 거스른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으로 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는이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타인을 향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더 좌사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가르침이 무언지는 들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행위 그 거스르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 그것을 성령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목이 고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목이 고든 자이고 여러분들도 목이 고든 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도 귀에도 어쩌면 한례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한례를 가지라고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겉으로는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그 이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의 한례를 가지고 살 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목이고다 하나님의 말씀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마음의 한례가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남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가 자기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자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몸에 뭐가 묻은 것을 지워내고 털어내듯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정하오니 이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면 기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그것을 들고 나가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마음에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하고 쓰러진 마음의 아픔 무너진 마음으로 서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나가 하나님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 이게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알려를 갖기 위해서 이것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알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도 특별히 우리가 그래도 들으니까 귀에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찾아야 돼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닿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이나 예루살렘 거미나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이번 할 일은 스스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해라는 것이죠 신병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선 그러면 너 스스로 해도 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 여호와께 속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목이 고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목이 고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하게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는이라 마음에 할 예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여 사실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 목의 고듬과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픔을 주심으로 힘듦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일어나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경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절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 못하는 아픔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례를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깨달으시고 그것이 역설처럼 패러독스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일어서나 앉으나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에 할 예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 예는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심장에 나의 심장에 박아넣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박혀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혀서 빼지도 못하고 어떻게도 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마음의 할 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내 심장에 박아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따라 살겠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라고 고백하며 내 육체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 예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 일을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아니 이 파라독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으니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와 우러나는 헌신과 우러나는 봉사와 우러나는 선교와 우러나는 선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옥 같이 기저시켜서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 마음의 할 일을 보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도요 이 할 일에 대한 의미를 주셨어요 할 일은 칼로 살을 베는 거잖아요 칼로 살을 베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프죠? 피나죠? 그런데 처음에 비었을 때 잘 안 아파요 오? 변네? 그리고 피가 쭈르륵 흐르면서 아프네? 그리고 이게 상처가 아물면서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피가 죽은 것이 딱쟁이가 되죠 가려워지죠 뜯어지죠 상처가 깊을수록 거기에 상처가 그 자국이 남아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픔으로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아픔을 왜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럴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와 봉사와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그 내 마음의 구원의 십자가 그 마음의 한례표가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 그냥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오늘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잘 지내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한례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걸 또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말 못하게 힘드신 분들이 있다라는 건 압니다 위로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고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의 한례를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이제 일어나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한례를 받고 귀의 한례를 받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마음의 한례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새 생명을 누릴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